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몇 회 나누어서 영어라는 것이 언어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비법 특강 게시판에 영어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또는 구성이라든가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와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목달에는, 네, 그렇죠. 선생님이 직접 만든 강의인데 Grammar라는 것이 있죠. 초목달 Grammar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또 더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라는 것은 맨 처음에 ABC부터 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장 잘 언어로 활용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쉑스피어라는 대문호를 말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어는, 영어는 다섯 개의 어떤 형식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대표적인 문장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미 듣고 있는 친구들, 초목달 Grammar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다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 중에서도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라는 언어는, 음, 어떻게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다섯 개 종류만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자, 그거를 우리는 오형식이다 라는 말을 해요. 다섯 개의 형식을 갖고 있다. 일형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형식, 이 문장 뭐예요? 보여요? 그래요. I go. 나는 간다. 나는 I go. 간다. 그건 알고 있죠? 나는 간다.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주어, 은, 은, 이, 가가 붙는 게 바로 주어예요. 그리고 go, 간다. 어떤 동작이라든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동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이건 일형식이다. 그 다음 문장은 뭘까? The sun rises. 태양이 뜬다. 이죠? 태양이 뜨지? The sun, 태양이에요. 해는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 앞에 너를 붙이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The sun, 태양은 rises. 떠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 그럼 이게 태양은 주어고, rises. 떠오른다. 그러니까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일형식에서 보면은 I go. 이건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울 때 어, 저게 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You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일형식이래요. 선생님 되게 이상하더라?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선생님 평소에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낀다고 해서 눈이 4개가 되나? 귀걸이를 하면 귀가 2개가 아니라 4개가 되나? 아니죠. 귀는 2개, 눈도 2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거고요. to school, 어디어디로 간다. 장소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은 문장의 형식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I go to school. 주어, 동사 있는 거 일형식. the sun, 한 번 더 해보면 태양이 떠오른다. 라고 하면 the sun rises 어디에서 떠? in the east, 동쪽에서 뜬다. 그렇게 되잖아요. 역시 이것도 in the east, 장소를 나타내는 이런 거는 마치 안경이 눈을 4개로 안 만들어주고 귀걸이가 귀를 4개로 안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문장 형식은 여기서 아, 이게 일형식이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일형식. 그럼 이 형식은 뭘까? 음, 나 지금 기분 좋아. 나 행복해. 그런 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렇죠. 아, 선생님 지금 조금 배고픈데? I am hungry. 그렇죠. 네. 목도 마르다. I am thirsty. 자, 여기 보면 I am, 나는 입니다. 어? 배고프대? 목마르대? 화가 났대? 기분이 좋대? 모르죠? 그래서 저기 보면 happy, hungry, thirsty 이런 것들이 지금 I를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보어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보어가 있는 거는 이 형식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비동사 나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이 형식으로 써요. 오늘 3형식까지 할 텐데 3형식 한 번 볼게요. I like apples. 선생님은 또 사과도 좋아하고 배도 좋아하거든. I like pears.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래서 은, 은, 이가 붙은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라고 그랬죠? like, 좋아한다. 이니까 동사예요. 사과를 좋아한다. 배를 좋아한다. 을이나 를이 붙은 거 우리말에 을을 붙게 나오는 것이 바로 목적어라 그래요. 자, 한 번 해봅시다. 또 뭐 좋아해? 나는 음악을 좋아해. I like music. 이거 몇 형식이겠어? 3형식이지. 잘했어요. 그러면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you like music. 이건 뭐예요? 이것도 3형식이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있는 게 바로 3형식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영어를 통틀어서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복잡해도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다섯 개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쉑스피어가 쓴 그 엄청난 글도 이 다섯 개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니까? 대학교 다니는 형아들이, 누나들이 하는 말도 음, 그래요. 영어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아무리 복잡해도 이 다섯 개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구조를, 기본 구조를 알고 나면 이렇게 listening, 듣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reading, reading 할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요. 스피킹과 writing도 마찬가지겠지. 형식이 틀을 알고 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볼게요. 다섯 개 형식 중에 오늘 1형식, 2형식, 3형식을 했는데 1형식은 뭐 더하기 뭐? 주어 더하기 동사다. 그래서 예문으로 나는 학교에 간다. 하면은 I go to school. 주어와 동사의 거, to school, 장소 같은 걸 나타내는 거는 그냥 안경이나 귀걸이 같은 역할이어서 형식에 미치지 않는다. 태양이 떠오른다. The sun rises.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여기서 주어 동사 나오죠. 그렇습니다. 인 the east 장소 같은 거는 안경과 귀걸이 같은 거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형식은 뭐였지? 나는 행복하다. B 동사를 위주로 쓰는 것들이 많은데 I am happy, 나는 이니까 주어고 M, B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행복한지, 슬픈지, 피곤한지, 배고픈지, 목마른지 이런 걸 나타내고 보어죠.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2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나오는 건데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I like apples. 나는 배를 좋아한다. I like pears. I like music. 이런 걸 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선생님이 강의 들은 친구들은 게시판에 그러죠. 1형식 문장. 지금 선생님이 한 문장을 써도 좋고 아니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을 만들어 보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해 줄 게 나올 것 같아요. 이해 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이 두 강의만 들으면 영어의 전체 형식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